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논술 설명의 일곱 번째 주제는 의치안 플러스 수익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실제로 질문 게시판에도 자기 의대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대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먼 학교를 시험 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할 거야.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하고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의치안 거기다가 이제 수익까지 그냥 껴서 얘기하면 논술의 특징을 보시면요. 어쨌든 간에 그 치안수는 거의 유지가 됐어. 수위는 거기까지는. 근데 의대가 좀 많이 줄었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 감축.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적게 뽑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맞아. 적게 뽑는 건 맞아.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선생님이 아마 경쟁률에 쫄지 말아야 하는 식으로 해서 경쟁률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외형상 경쟁률은요. 요새 뭐 평균이 거의 뭐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야. 하지만 그때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보통 한 20대 1에서 30대 1 사이 정도다. 왜? 수능 체제를 통과 못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비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높아. 많이 높아. 그치? 그 다음에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 다수야. 물론 수리논술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양대처럼 인문논술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한 대학뿐이니까 그 학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 그래서 수리논술만 전화해서 할 수 없나요? 그럼 몇 개 대학이 있긴 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 전체 우리 논술 전형에서 수리논술 위주로만 보는 학교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의치한 수위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대 논술을 보면은 9개 대학에서 144명을 뽑습니다. 작년에는 193명을 뽑았어. 근데 이제 거의 40, 50명? 50명 정도가 줄어든 거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10명 뽑았거든. 그 다음에 부산대가 35명 뽑았어. 이 두 대학이요. 논술 전형, 의대를 논술 전형으로 뽑는 거를 폐지했어.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남아있어. 두 대학 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의대 논술을 뽑던 거는 부산대가 좀 컸지. 35명 뽑았던 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도 의대 논술을 폐지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대가 의대 논술을 폐지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매년 좀 줄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 분명히 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 더 경쟁률을 높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물론 선생님이 첨부되어 있는 거 보면 같은 내용이야. 그치. 같은 내용이니까 첨부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는데 대신 이제 펴보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일단은 우리 그 카톨릭 경북대를 보면요. 뽑는 인원은 21명 20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전형 논술은 뭐냐면 요게 이제 논술 요게 이제 교과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로 쳐져 있는 대학은 뭐냐면 교과에다가 이제 비교과야. 물론 비교과는 출결하고 봉사활동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어. 졸업을 했는데 했는데 졸업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못 주잖아. 내 그 학생분은. 근데 자기가 출결을 굉장히 못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왜 그랬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출결이 없는 학교 위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비교과가 드러나는 학교가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사실은 뭐 상관은 없어. 원래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도 마찬가지야. 교과는 선생님이 그 내신 반영률의 진실에 대해서 캐스트를 따로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해야 돼. 참고 안 하고 물어보더라. 물어보는 거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선생님이 짧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자세하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자연계열보다는 자연계열보다는 내신 영향력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자연계열하고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어쨌든 자연계열도 높단 말이야. 높다 보니까 컷이 요새 70점 안팎이 형성이 돼. 그러니까 논술 반영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숫자의 반영률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 3, 4점 더 맞으면 4개 등급 정도는 그냥 역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다르게 내는 학교가 많아. 형태는 비슷하지만 유형은 비슷하지만 문제를 좀 다르게 내거나 과학 논술은 똑같이 보는데 수리 논술을 좀 다르게 보거나 이런 학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 자연계열보다는 좀 높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컷은 학생들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합격 컷이 70 안팎일 때나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는 85점이다. 그러면 어때? 남아있는 점수의 여지가 적단 말이야. 그치? 거기서 자기가 3, 4점을 더 맞는 거는 70점에서 3, 4점 더 맞는 거랑 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야. 수치상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물론 간호 5등급대인 친구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등급대인 친구들 붙는 경우는 있어. 근데 합격자의 대다수는요. 2등급, 3등급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나 5등급대 친구들이 합격을 하려면 굉장히 논술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불가능하다고 난 말하진 않았어. 왜냐면 9등급은 가능한 거야? 불가능해. 뭐 역전을 못해. 그런 식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얘기야. 4, 5가. 하지만 합격자의 대부분은 2, 3등급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이제 그거는 내신하고 논술하고도 조금의 비례관계가 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점수면 내신 좋은 친구들이 붙으니까.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써있는 실제 수치상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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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플러스 과학선. 그러면 지구과학은 없어. 대부분 학교가 물, 화, 생 중에서 선택인 거야. 오케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대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밖에 안 봐. 그런데 의대만 수리논술 플러스 생명과학 논술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울산대도 좀 특이하지. 그치? 울산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플러스 의학 논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울산대도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봐. 그러니까 의대만 의학 논술이 추가되는데 의학 논술은요. 생명과학 논술에다가 의료 정책이라든지 의료 윤리인가? 생명 윤리? 이런 거가 약간 추가돼 있어. 그래서 이건 문제 확인해야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도 몰라. 그쪽은.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한양대가 특이하게 수리 플러스 입문인데 작년에 추가된 거지. 그래서 기출 얘가요. 작년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지. 어쨌든 작년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작년에 추가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입문논술 하나에다가 수리논술 대문학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돼 있다고. 작년에 하나만 나왔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수능체조. 수능체조 보시면 여기 가로가 있는 게 뭐냐면 가로가 그거야. 과학 논술을 등급으로 따질 때 두 개를 평균 내느냐. 과학 논술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따지느냐.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카톨릭 때 같은 경우는 세계합이 4인회잖아. 그치. 세계영역합이 4인회인데 과학 논술은 두 개 평균이야. 선생님 그면요. 두 개 평균인데 1, 2 맞아서 1.5면요. 1.5면은 그건 학교 홈페이지 확인해 봐야 돼. 그치. 학교 홈페이지 확인해 봐야 돼. 버림인 학교도 있고. 그치.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 한이라고 써 있는 건 한국사 얘기합니다. 안 써 있는 학교도 응시는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세계합 4인데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평균 맞추기가 더 힘들어. 그치. 평균 맞추는 게 더 힘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역 합이 5 이내인데 과학은. 그치. 하나만 따진다는 거지.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특이하게요. 자. 연세대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 다 1이어야 돼. 그 다음에 영어가 2이어야 돼. 그러면 이 영어를 제외한 세 과목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어, 수학, 과학. 근데 과학끼리를 별개로 봐. 오케이. 그럼 내가 수학 1등급이고 국어는 되게 못 봤어. 어. 얼마큼 못 봤어? 아니 못 봤어. 어쨌든. 자. 근데 과학이 자기가 두 개 선택한 게 다 1이면 되는 거지. 1이면. 세 개 합 1을 만족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인하대도 좀 높아. 그치. 세 개 합이 1인데 과학을 두 개를 평균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1 이내라고 했을 때 평균된 게 1.5면 1이 안 되는 거야. 1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대분학교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한양대가 특이하게 수능체제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외대학에서 144명을 선발한다. 대신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왜냐하면 올해 거 입시하는 지금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 그래서 작년에 미리 발표된 2021학년도 시행 계획을 선생님이 참고했기 때문에요. 자기 지원 대학은 반드시 5월 이후에 발표를 하거든. 그때 꼭 확인해야 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정원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도 한번 봅시다. 자, 치대는 3개 대학에서 34명 정도 뽑는데. 요새 대학은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있다면 한 명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변화가 없어. 그래서 작년하고 더 유사하다 보면 돼. 근데 대학 자체가 많진 않지. 그치. 어쨌든. 자,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는 경북대. 보니까 거의 비슷해. 경북대는 의대랑.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경북, 어, 그치.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가 의대는 안 뽑는데 치대는 논술을 뽑지. 그치. 그래서 대신 이제 수능체제는 없어. 없는데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연세대 그 올해부터 과학 지정이다. 까마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치대도요. 화학 아니면 생명과학으로 지정입니다. 선생님 좀 물리는데 어떡하죠? 둘 중에 하나지. 못 쓰거나 아니면 요거를 대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는 경희대밖에 안 뽑습니다. 논술전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23명 뽑는 거는 자연계열이야.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도요. 7명을 별도로 또 선발합니다.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 경북대밖에 없지.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의치한 수위를 많이 뽑는 학교가 어쨌든 간에 경희대,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경북대도 많이 뽑지. 그 다음에 경북대도 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 있고 한의대는 없지만 수위대가 있지. 그치. 어쨌든 수위대도 뽑는 학교는 두 학교뿐이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이야. 논술 100인데 재작년까지 수능체제가 없었다가 수능체제가 다시 부활했지. 작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도 과별로. 그치. 과학논술이 지정이야. 그래서 그 수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생명과학논술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 논술만 보고 수능체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첨부된 자료에도 있으니까 뭐 이것도 열심히 필기하지 말고 그거에서 자기가 참고를 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논술 대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사실 의치한 수위 논술이 합격이 힘든 이유는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지. 그것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대비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첫째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 겁먹기 딱 좋아. 왜 경쟁률이 100대리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사람들이. 자 근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합격 컷이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수능체져도 높다야. 체져도 높다. 뭐 없는 학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세는 아니니까. 고런 학교를 제외하고 얘기하면요. 수능체제가 높다라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 내부적인 경쟁률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대 1에서 대략 30대 1. 뭐 학교마다 좀 차이 나겠지. 매년 차이 나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이 정도로 봐야 돼. 여기서는 준비 제대로 못하고 오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수능체제가 높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 뭐 심할 경우에는 뭐 수능체제를 통관하는 비율이 20%도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논술 대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야. 그치. 확실한 수능체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확실한 수능체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이야. 그럼 수능체제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어때야 돼. 그치. 수능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냐면 의치한 수위를 논술 전형에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논술을 안 해. 왜 이거 확보하기 바쁘니까. 그러면 수능체제는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쟁률이 없는 건 아니잖아. 수능체제 통과하면 뭐 합격이야. 이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논술 대비를요. 대비를 어쨌든 간에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야. 논술 문제를 미리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야. 그냥 수능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그 선생님이 말하는 의미 나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논술 대비를요. 많이는 못해도 좋아. 왜? 더구나 이제 아직은 저 수능이 참 안 잡혔습니다. 언제 그래서 논술을 시작 못하고 있어요.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그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미뤄져서 5월. 뭐 5월까지도 괜찮아. 7월. 7월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따라잡을 여지는 있어. 근데 9월 이러면 너무 늦죠.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시작해야 돼. 시작해서. 왜냐하면 시작하면 수능하고 겹치는 내용들도 일부 있단 말이야. 근데 경험을 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답만 맞추는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풀이도 더 자세히 본다고. 사실 수능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풀이하든지 논리라든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수능 공부하는데 논술에도 도움이 또 되는 거야. 왜? 경험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해서요. 적은 시간 남아. 물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얼마큼 투자해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퀘스트에 찍어놨잖아. 그렇지. 논술 수리 논술 대비법이라고 해서 따로 찍어놨습니다. 그거 봐야 돼. 어쨌든 간에 적은 시간 이나마. 적은 시간에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적은 시간이나마 꾸준하게. 왜냐하면 내가 많이 성큼성큼 가지 못하더라도요. 매일은 아니고 매일 논술 준비하면 안 돼. 매주 조금씩이라도 가면 중요한 건 전진을 한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제자리입니다. 제자리가 어때서요? 남들은 앞서가는데. 남들은 조금씩 전진해가는데. 그렇지.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와 적은 시간이 남아. 이건 이제 개인 자기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힘든 거 알아. 힘드니까 같이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조율만 잘하면 남들은 어떤 친구는 논술 대비를 또 너무 많이 하다가 이걸 망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것만 하다가 결국 논술 전형을 아예 안 쓸 거면 상관없는데 써놓고 결국은 뭐야? 그렇지. 논술 전형에서 들러리 역할밖에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적절한 이 균형. 균형이 중요한 거야. 이 균형은 선생님이 원하는 건 1대1이 아니란 말이야. 1대1이 아니야. 보통 9대1로 해도 돼. 중요한 건 시작해서.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이걸 수능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수능 전날까지 수능을 확실하게 대비를 못해.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야.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생각이 없으면 논술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논술에 논술에 일단 물론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초반에 감을 좀 잡아놔야 돼. 그래서 논술에 유리한 수험생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면요. 꼭 등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수학 등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난 딴 거 다 1이야. 근데 수학만 2하고 3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이러면 논술 전형은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 물론 이제 수리 플러스 과학 논술이니까 저는 과학 논술에서 커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과학 논술 선생님들은 이 얘기 한번 싫어하더라고. 과학은 평균 이상을 맞아서 발목을 잡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변변은 수리야. 변변은 수리입니다. 수리 논술에서 나는 거라고. 그래서 수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 근데 전체적으로 등급은 잘 나와. 그건 나도 의치한 논술을 대비해 볼까? 아니야. 분리해. 분리해. 그렇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잘 나와라는 거는 수리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정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물론 상대적인데 수학이 강한 수험생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논술 전체에 대한 얘기야. 자연계 논술 전체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물론 이런 친구도 있어. 저는 수능에서는 조금 실수를 좀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논술은 생각보다 실수 많이 안 나와. 수능처럼. 왜냐하면 한 소문항을 수능처럼 이렇게 짧게 시간 주어서 푸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정 중시로 좀 많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 논리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빠르게 풀어야 되는 수능은 상대적으로 조금 실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수학 강한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수학이 강한 걸 물어봤지. 지금 수능 수학이 강하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잖아. 물론 비례는 어느 정도 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학이 강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수학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의치한 수의의 논술 전형은 준비 안 하는 게 맞아. 괜히 어설프게 준비하잖아요. 페이스만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은 쉽게 균형이라고 얘기했지만 균형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어쨌든 남들보다 한 과목이라는 걸 더 한다는 거잖아. 수능하고 시너지는 나긴 하지만. 그치? 그게 쉬운 건 아니야.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준비하는 건 고행의 길이야. 그런데 가치는 있지. 왜? 원래 우리가 입시에서 합격 실력이 적당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를 많이 가지는 거야. 그치? 정시라는 기회로 끝낼 것이냐? 수시라는 기회도 활용할 것이냐? 물론 수시에 종합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는 친구들은 그것도 기회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종합을 쓰기는 좀 애매하다. 학종을 쓰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회를 늘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늘리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한 거야. 이걸 희생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시간 투자는 의미에서는 희생이지. 그치?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거란 말이야. 저출라는 균형이란 말이야.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는 건 분명히 힘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논술에 유리할 것 같지 않으면요. 문제를 보고 판단해도 괜찮아. 당장은 안 풀어도, 못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 정도는 해봐야지. 당장은 못 풀어도 괜찮아. 실력이 늘으면 풀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수학도 상대도 약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 전체를 망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할게. 가끔 이제, 선생님 저는 의대 논술을 준비하니까요. 뭐, 최상위 위주의 강의만 들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논술 강좌는요. 뭐, 쌤들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교과 수준의 기본기 내용은 다 뺐단 말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논술은 기본기 강좌라고 부르는 거야. 쌤 같은 경우는 기본기 강좌가 수준, 논술 마인드캠프야. 수막캠이거든? 그 안에 문제 쉽지 않아. 막 한양대 문제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 대신 뭔가 기본기를 배우기에 좋은 문제를 선택한 것뿐이라고, 선별한 것뿐이라고. 나이도 높습니다. 나이도 높아. 그래도 파이널이 더 높긴 하지만, 기본기 강좌라고 하는 건, 논술 기본기는 그냥 수능 4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그냥 다 합해서 자연계열이라고 할게. 자연계열과, 그치,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야. 그러니까 기본기, 나는 의대 논술을 준비하니까 기본기는 강좌는 생략할게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오히려, 오히려, 그, 커리는요. 다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커리는. 커리를 똑같이 타대. 커리를 똑같이. 타고. 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거지. 왜?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봐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광흥운수 똑같이 본단 말이야. 근데 수능운수는 문제가 달라. 문제가 달라. 좀 난이도가 높아. 뭐 출제 전체적인 경향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높아. 근데 컷도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실력은 더 좋아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기본기를 안 밟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보면, 간신히 이해할 수는 있어. 탄탄하지 않은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답만 맞추는 게 아니야. 과정이 나와야 돼. 탄탄하지 않은 건요. 들통나게 되어 있어. 오케이. 오히려 그래서 커리를 똑같이 타고, 타고, 심화. 물론 심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들을 몰아놓은 거. 스님들마다 다 틀리긴 합니다. 스님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능, 수능, 수능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심화를 더 추가로 들을 생각을 해야지. 대신 이건 있지. 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자연계 학생들보다 커리를 좀 빠르게 탈 수는 있어. 이해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빨리 타서 세이브를 해서, 심화를 더 추가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그, 자연계열을 준비하는데, 나는 높은 대학은 준비하지 않고,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100%까지 이해 못하고, 한 80%, 70% 정도만 이해해도 되는 거야. 왜 그 정도만 이해해도 실제로 시험 보러 갈 때 큰 지장은 없으니까. 하지만 고난이도 문제까지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은 의치한 수위 대비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더,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배워야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물론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도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저는 실력 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내려다보는 문제. 왜? 내가 실제로 내려다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문제를. 그치.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으면 실력이 더 늘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더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똑같은데 더 많이 이해, 깊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평균적인 자연계열 준비생보다는 심화까지도 더 챙겨들어야 된다. 대신 이제 그래서 이 커리를 똑같이 탈 때, 자기의 높은 이해력으로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는 거지. 그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의치한 논술이라고 해서요. 따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물론 약간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어. 음. 자,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자기는 뭐 학종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논술은 뭐 한두 대학만 준비할 겁니다. 뭐 의대, 뭐 한 두 대학 정도만 준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특정, 특정 한두 대학 정도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풀컬이를 타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따로 나중에 찍을 건데, 학교별 특징에 맞게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맛만 좀 보여줄게. 그, 예를 든다면, 어느 학교가 좋을까? 경북대, 경북대가 좀 특징이 있으니까 좀. 자,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도 나와. 하지만 경북대의 특징은 뭐냐면,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문제를 막 풀려보면, 문제 한 80%는 풀만 해. 이런 생각이 들어. 80%는 풀만 해.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조금 공부하고, 더 배울 거 배우고, 그래서 시험장 딱 가잖아.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까지 생각 안 하고 공부한 거야. 그러면 망해.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시간이 모자른데, 경북대는 뭐가 문제냐면, 풀릴 걸로 보이는 문제들이 보여. 많이 보여.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풀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시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대학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경북대 같은 그런 식의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괜히 많이 보는 것보다는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특정 한두 대학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기출을 먼저 보라고 그래. 뭐 대신 이제 몇 년치 다 보지는 않아도 괜찮아. 한 1, 2년치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 그러면 이제 메인 커리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만 뽑아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학교의 틀을 잡았으니까. 어,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는 특정 한두 대학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 꺼를 먼저 보는 거. 그런데 저는 뭐, 그 의대 논술 다섯 군데 씁니다. 그러면은 뭐 특정 학교보다는 보편적으로 준비를 먼저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꺼 조금 미리 볼래요. 뭐 상관은 없어. 본인이 그건 개인적으로 더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는 학교 꺼를 뭐 다섯 대학 준비한다면 다섯 개 다 보는 것도 시간 꽤 걸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미루면 안 돼, 또. 메인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메인 커리큘럼을 챙겨가면서 살짝살짝 맛보는 거지. 그런데 특정 한두 대학만 준비한 친구들은 효율성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다음에. 그, 여기에 수위로 할까? 건국대. 건국대.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학교는 특히 그 유형이 정의적인 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도형 소재를 굉장히 좋아해. 그럼 도형 소재 외에는 안 나오나요? 그건 아니야. 도형 소재, 소재는 도형인 게 많다는 얘기야. 물론 올해는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변령의 여지가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그건 모의 논술을 발표를 해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간에 도형 소재. 도형은 2차원도 있고 3차원도 있으니까. 그런데 3차원은 좀 두고 봐야 돼. 그치? 기하 과목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도형 소재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거기다 플러스 걔네들을 미적분이나 수열로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제 미적분과 수열로 분석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미적분을 분석할 때 함수 분석이나 삼각함수를 처리를 좀 잘해야 돼.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지. 다른 학교보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변경의 여지는 있지만 작년까지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건국대만 준비합니다 하면 굳이 학통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뭐 그런 특징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든 데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특징이 있는 몇 개 대에만 얘기하는 거야.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도형이 포함된 걸 좋아해.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문제를 좋아해. 흐름이 있는 문제를 좋아해. 그러니까 최적 목표가 있어. 그래서 그 최적 목표의 출제 여도를 빠르게 눈치챈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 오케이? 그래서 도형 소재로 잘 낸다라는 거야. 자평에 도입해 놓고 도형 소재로. 그 다음에 거기다 미적분에다가 직접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방법론 같은 거를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대학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특징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입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빨리 경험해 봐야 돼. 작년 문제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품고 있으면서 다 바로 대비는 않더라도 대비를 언제쯤부터 할 건지에 대한 자기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짜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신 학교별 특징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요. 의대만의 어떤 특징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공통적이야. 문제를 다르게 내든 똑같이 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가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하고 의대하고 문제 스타일이 다르진 않아. 근데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높은 거지. 난이도가. 난이도가 높은 거지.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시험 봅니다. 의대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볼 때도 있고 오후에 볼 때도 있는데 오전에 본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오전에 따른 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봐.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 학교 컷이 되게 낮지. 그러면 뭐 다르게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인하대 특징 얘기하면 그게 인하대 의대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중앙대도 마찬가지야. 오전, 오후. 다르게 보지만. 다르게 보지만. 왜냐하면 오전, 오후 날짜가. 시간이 다르니까 같은 시험을 볼 수는 없지. 그치. 근데 다른 거하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중앙대 특징 하면 똑같은 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별도로 보긴 해. 수련술. 별도로 보지만 오후2에 보기 때문에 오후2에 따른 거하고 약간 유사한 주제를 내. 뭐 질문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그런 식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출제는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학교별 선생님이 특징을 정리해 줄 때 잘 챙겨 들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이걸 다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 얘기하는 거는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와닿지도 않아. 왜? 이거 영상 들으면서 준비 안 하거나 아직 기본기 배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치한 수위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정리하고 본인이 일단은 그것부터 결정해야 돼. 의치한 수위 논술 대비를 할 것이냐.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하기로 했다면 그치? 빠르게 시작해서요. 적게나마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잊으면 안 돼. 그럼 자기 계획에다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의치한 수위 논술 대비법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